사형 선고를 받고 대기하다 지병 등으로 사망한 미 집행자가 1998년부터 25년간 총 1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6년과 2011년, 2019년, 2020년에 1명씩, 2007년과 2015년엔 각각 2명, 2009년엔 4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감형된 사형 수는 19명입니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현재 남은 사형 확정자는 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